잠깐만요 우리 민정 배우 몸 좀 풀고 가실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아하게 스트레칭하는 이 여자 몸매관리에 목숨 걸었다니까요 여보 여보 더블럭 왜 여보 내 아침밥 피스 나 애들 밥주고 씹땜 씹고 그러는데 당신 여기로 이사오더니 아주 개만 온정신을 아주 개한테만 썼고 말이야 나는 아주 찬밥이야 나 아침 먹어야 돼 빨리 여보 내 나이 허리 25 반 봤어? 이 나이에 마누라 아침 차리는 남자 봤어?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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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디 너무 아 나 귀 안 보 귀 안 보 계속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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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가 여보 여보 또 여보 또 여보 또 여보 당신 김민정 남편인 거 영광으로 생각해 아뇨 여보 잘다니까 여보 영광은 누가 영광인데 그려있으니까 젊은 내가 모닝쥬스까지 갖다 바치는데 당신이야말로 영광인 줄 알라고 여보 이리 갖다 보면 안 돼? 곡 고해라 지금 아침 예외 소원 여보 매일 아침 취소를 해봤지는 제 심정, 이해되시겠죠? 아 여보, 여기 생도마스도 안 들어가고 여기 카메도 좀 넣어야 되고 매실액 기치도 안 넣었구만! 아 맛있다! 적어놓고 그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! 직접 해주세요, 그러면! 아휴, 내가 쩝쩝쩝! 당신도 어쩔 수 없다!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저 할머니가... 45년생, 빌빈정 할머니! 1558년생, 신동일 아저씨! 난 못 몰라! 여보! 나 휴지 좀! 휴지 좀! 여보, 여보! 한 번도 안 벗어나고 말로만 다 시켜, 나한테! 어떻게 해?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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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! 나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, 여보! 다시 또 준비하고! 이거 매트도 좀 접어서 치워주세요! 이건 좀! 나 좀 접어주고! 키우시죠? 아휴, 고마워! 나 지금 운동했더니 너무 힘들어! 맨날 이래, 맨날! 아휴, 고마워! 아휴, 고마워! 뭐, 들리고 됐어요! 저는 일상이니까, 뭐... 숲사람같은 공중이를 모시고 살다가 제가... 퍽들겠습니다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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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